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불관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광역 근처에 새로운 비번 카페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는 불광역 근처에 있는 서울 혁신 탕크 안에 청년청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예요. 사실은 여기가 회식한 끼랑 비건 파티시에인 하리님이랑 같이 내는 카페예요.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고 오픈 전에 하리님이 만들어주시는 디저트를 맛보러 왔습니다. 빨리 먹고 싶네요. 들렸어요? 천천히 하세요, 셰프님. 저는 양보다 질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만들어주십시오. 맛있겠다. 저 그 색깔이 있는데 어때요? 네, 엄청 촉촉하고 맛있습니다. 촉촉하고 맛있다고요? 아, 엄청 촉촉하고 맛있군요. 오, bounced Brahms. 또 맛보신 분 찍어도 되나요? 인정하셨어요? 네, 인정. 진짜 맛있어요 맛있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먹어볼 거예요 아니 그렇게 누워계시면 어떻게 드실려고 그래요 짠 잘 나오고 있나? 저희 드디어 이제 디저트가 다 됐다고 해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떨려 빨리 주세요 초콜릿 초콜릿 자 드리겠습니다 스팸이랑 잼이랑 섞여있으니까 이게 진짜 맛있는데 이게 맛있는 이유가 단 것 같으면 다른 걸 더 잡아주죠 사실 이거 두 개째거든요 또 먹어도 맛있네요 외국에서 먹었던 스폰을 그대로 제안하고 싶었거든요 진짜요? 그냥 홍차 먹는 데 가면 스폰들이 막 있는데 동그랗게, 동그랗게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크림이랑 잼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나와요 저 이 속살이 되게 맛있어요 플레인 스폰 너무 폭폭하거나 너무 기름지지도 않아요 딱 좋아야지 자 멀지만 알아서 봤어요 뭐야 엄청 많이 썼어 맛있다 헐 대박 야 이거 안에 뭐 들은 거야? 아니 이거 안에 연유 들은 거 아니에요? 연유 아니고 버터크림 들었어요 비건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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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지 딱 씹는 맛이 좋아요 저게는 딱 적당한 맛 그리고 이 크림이 좀 무거울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되게 가볍고 입안에 들어가면 되게 가볍고 하루를 먹어요 뜬 거만에 푹 떠서 안 씹어가지고 입안에서 섞였을 때 느낌이 군대 가서 훈련소 막 끝나고 나서 초코파이 주잖아 화장실 칼 안에 들어가서 몰래 먹는단 말이야 운동 안식으로 막 오래 최대한 오래 씹어야 돼 왜냐면 단말이 너무 귀환이 약간 그 느낌 굉장히 군대에게는 궁금하지 않는 것 같나 누구도 관심 없는 군대 이야기 저런 군대에서 채식을 했고요 냉동실에 있다가 창문에 나와서 아까 초록색깔에 막 펄 펑펑펑펑 했잖아요 거기에 이슬이 맺혀서 지금 더 이뻐요 눈벌모양 사파이 여러분 알고 다 나오죠? 아니요 사파이에요 이런 식감은 난생 처음이야 그러니까 먹으러 오시라고요 그냥 드시러 오세요 오세요 짠 진짜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생겼네 아주 빛나듯이 초콜릿이 템퍼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끈짝끈짝거리고 식감도 좋아서 뽀짝끈하고 이렇게 아니 뭔가 별 같은 게 박혀있는 느낌 약간 별 끈짝 보여요 서울의 하늘에서 별을 보겠는데 별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와 너무 존경스럽다 여기에 지금은 초코크림이 들어있는데 초코크림이나 초콜렛 가나슈 초콜렛 가나슈 초콜렛 가나슈가 들어있는데 나중에 여기 과일도 들어가고 다양한 다른 재료가 들어가서 네 채워지죠 이게 잠깐 오늘 세가지만 먹어봤는데 진짜 나머지 미노도 너무 기대가 돼요 또 뭐 했어요? 또 뭐 했어요? 마카롱 만들 거고요 마카롱 그다음에 여기서도 종류를 다양한 맛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케임도 아마 매주 파큐에서 매주? 괜찮겠어요? 매주? 매주? 괜찮 했나? 아주 맛있다 자 투표 한번 해볼까요? 투표 저는 자 하나씩 찍어봅시다 오늘의 나는 이게 이 이유에서 나는 게스트였다 저는 저는 케잌 전가루 뽀득뽀득하게 씹는 맛이 식감이 좋았고 위에 이게 가벼운 크림이 또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거의 다 먹었을 때쯤에 위에 그 초콜릿 그게 후미에 이렇게 사르르 녹으면서 초콜릿 탁하고 후미가 이렇게 싹 들어와요 나는 그 식 이 세 가지 식감이 조화를 이은 게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네 저는 초콜릿 약간 별처럼 뭐가 같아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 씹었을 때 안쪽에서 크림이 한 번 더 나오고 물 빨개 안쪽은 맛있을 것 같아요 겉은 바삭하고 겉은 부드럽고 겉은 바삭하고 아 이게 맛에 자신이 있는 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고 저희 둘이 진짜 정말 사람 불편하게 하죠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맛도 맛인데 일단은 뭔가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약간 난 여기에서 시골에 그런 한정함을 느꼈어 굉장히 지친 일상 자 그러면 이 음식을 모두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 우리 하리 셰프님의 힐빈 메뉴는 저는 일단 스콘을 구하고 싶은데요 스콘? 어 스콘 왜요? 제일 만들기 쉬워나요?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스콘은 일단 아침에 딱 문차 한잔이랑 스콘 갓나온 스콘을 갈라가지고 거기에 크림이랑 잼 발라서 먹으면 그게 진짜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그럼 굉장히 건강한 맛이잖아요 응 안에 뭐 버터나 우유 계란 뭐 다 안들어가지고 설탕도 거의 안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유기농 육가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역시 이게 진짜 전문가랑 그냥 비전문가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평가할 때 딱 이것만 보잖아요 아 전문가는 이게 다른 거랑 엮였을 때까지 고려를 해서 그리고 그게 아침이다 라는 것까지 가정을 해서 나오는 게 바로 프로냐 아니냐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프로입니다 저희 근데 오픈 언제 해요? 오픈 언제? 음 저희 8월 10일 좀 넘어서 전체적으로 오픈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오픈해서 다른 메뉴들도 먹고 싶고 음료들도 되게 다양하게 준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디저트만 하는 게 아니라 비범버거랑 샐러드랑 식사 메뉴들도 준비를 할 거래요 채식함께 모임으로 주말에 여기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 디저트를 구입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배송이나 뭐 이런 것도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집에서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퀵으로 보내주세요 빨리 주문 주문하자마자 한 시간 안으로 퀵 퀵하게 달려오세요 총평을 한 번씩 하고 끝내볼까요? 아 총평하고 끝낼까요? 총평하고 끝낼까요? 저는 맛도 맛이지만 이게 다 비건이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디저트라는 음식의 성격상 이걸 먹으면 건강해진다 나도 할 수 없지만 이왕 먹을 디저트라면 비건으로 먹는 게 가장 건강하다 만들 때 동물성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닥터 배출량이나 이런 것도 적기 때문에 환경에도 더 좋고 내가 먹었을 때 마음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니까 더 맛있게 느껴주세요 이게 1파 1파 그러면 4피인가요? 1파 6, 7, 8피 6, 7, 8피? 저의 총평은 이하 동물입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디저트를 만들 때 뭔가 맛도 맛있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게 아기자기하고 한국에 없는 디저트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저트 선택 폭도 넓히고 아 이렇게 예쁜 것도 더 윙원으로 먹을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만들려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기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예쁜 것들 그리고 맛도 좋은 것들 많이 예정해주세요 안녕 잘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날아올리는